으아 이거 뭐야 여기 목있네 안돼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술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 여기 멤버들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15분 안에 네 모두 잡으면 저의 승리입니다 이번에는 특별 특별히 제가 술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빗 이녀맨 1층 아 누가 내 위치를 말하는데 와 나 절대 안 잡힌다 나를 잡으면은 진짜 나를 봤다는건데 여러분들 참고로 술래는 부실 수 있습니다 부실 수 있구요 그런게 있나요? 네 있습니다 룰이죠 룰 사빅 이녀맨 아직 1층 p 리아 이녀맨 밖으로 나갈라고 함 이제 뿌실 수 있는 거東非 Cirq 그놈 초밍 La 비비 이녀맨 밖으로 나가려고 함 근데 부실 수 있는 건 벽 말고 저기 건물, 인테리어 이런 것만 비비 저는 이제 평생 못 찾을 거 같으니까 힌트 드리자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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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미오 발견 다미오 발견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다미오 잡았구여 비비 다미오 사랑 자 빠른 파괴를 위해서 곡괭이를 꺼내겠습니다 난 2층에 있다 뭐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다 잡을 거니까 아 그래요? 그럼 좋아 이제 그냥 쉬프트만 누르고 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잡으세요 흐음 아 기분 상하시면 잡으시면 되잖아요 이 대머리야 으어어? 잡아줘야겠네 하하 나 절대 못 잡아 진짜 여기 있는지도 모를 거다 음? 음? 나도 음 여기 있을지도 몰랐을걸? 그래 어디 숨은 거야? 뭐 어디 변기 터로라도 들어갔나? 응? 멍청한 녀석 그런 더러운 곳은 안 숨는다고 음 음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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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보시지 어허 잡아보시지 내가 볼 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이런데 숨었을거라구요 에허 아닌데요? 어 뭐 부시는 소리나 에헤헤 어 뭐 부시는 소리나 어허헤헤 어허 아냐 아냐 거기 없어 거기 여기 뭐 어항속에 들어갔나? 어항속에 들어갔나? 어허허 어허 어허허 어허허 어허 무빙이 장난이 아닌데? 태떼기 사막 이거 재밌어? 아 참고로 힌트 드립니다 저는 평생 못 잡을 거 같으니까 저는 벽이 매미입니다 난 창문 난 문 자 여러분들 지금 남은 시간은 11분 문에 숨었다 이 말이지? 아 저는 매미입니다. 맴 맴 맴 맴 아이 김연 너무 잘 봤는데 너무 심해 이 사람께 숨었다고? 아니 너 이걸 찾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어렵겠는데? 맴 맴 맴 맴 아 김 취소해요! 질 때가 더 더 질 때가 더 쓰레기에요 질 때 쓰레기 그리고 둘이 비슷하게 숨었어요 이 쓰레기들 뭐야? 아니 뭐 어떻게 숨은 거야 안 보여 맴 맴 맴 맴 일단 이거부터 말해야 될 것 같아 학교 안이 아니야 학교 아니라면 아니긴 한데 아니야 거의 근데 근데 맴 맴이 진짜 엄청난 힌트다 아 알겠다 거기 숨었구나 이 녀석들 매미 매미는 주로 나무에서 자라야지 아닌데 머리가 벽돌이야? 벽돌에 숨었나 그럼? 아닌데 머리가 시멘트야? 시멘트에 숨었나? 뭘 해 얼굴 시멘트가 아어 얼굴 시멘트? 으아 니 얼굴 시멘트에 갈렸잖아 벽 말이 너무 심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맴 맴 맴 맴 맴 안 되겠다 오우 뒤로 갔어 왜 내 근처는 오지도 않잖아 푸근이가 있었구나 어거 좀 보고싶어 맘 맘 오오오 장문을 바라본다 이건가? 맘 맘 맘 맘 장문을 바라보다가 간다 이 말인가? 야 이거 절대 못 찾아 야 세명도 너무 양심이 없어 김야 발견 김야 발견 아아악 김야 사망 남은 사람은 두명이라고? 두명이라고 이기맨 바보였어 방금 어 이기맨 정말 바보야 정말 바보야 정말 바보야 여기 있다고? 정말로 바보야 나 세상 바보야 이 녀석 문에 숨어있었던거야 계속? 도망갈 수 있어 안맞아 안맞아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힌트 삼층 삼층 좋았으 힌트를 주면은 내가 못잡을지 하나봐 삼층 이 자식 못잡는다 한명 이 자식 나랑 같은 방식으로 숨었군 어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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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? 어렵다 삼층이라는거지 와 역시 못찾군 방금 그 방임 아까 그 방인데 힌트를 너무 준거 아냐? 못찾으니까 이 방에 숨었다고? 그래 숨을게 없지? 하지만 기가 막히게 숨어있다고 어 안보이는 왜? 불을 꺼서 어둡게 만드네 이 방에 숨었다고? 창문에 있나? 정말 더럽게 숨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김방에서 쓴 행주를 3개월동안 안빤 녀석이에요 잡았다 이 벌레 으아악 깜짝아 잘 잡을 수 있을까 이 벌레 야 이 친구는 또 안빤다 안돼 기다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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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간다 애송이 맘 맘 맘 맘 이미 사라져 버렸다고? 아예 다른데라고 아 아이 개욱 같은 데 있을거 같네? 이게 맨 멘붕 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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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나는 그 방 안에 숨었다고 또 그 방이라고? 아니 아니 난 방 안에 숨어있었지 없지. 밖은 아니잖아, 거기가? 여긴가? 나 지금 1층이야. 어렵군. 어... 힌트를 주자면 이거 좀 힌트 많이 주는 건데, 이렇게 말하면. 이거, 이거 뭐라 힌트를 줘야 되지? 님들 한 번 와서 봐줄 수 있어? 부엌이야! 부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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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엌. 예. 부엌. 부엌이라면 이쯤이군. 여기 숨었나? 라따뚜이가 이런 기분이었을까? 다 부셔요! 무빙무빙무빙 하지만 이 경혜는, 이 경혜는 못 잡지. 이 경혜는 손이 안 좋기 때문에. 어디 갈게, 이 경혜 못 사라졌지 갑자기. 어디 갈게, 이 경혜! 눈 앞에서 사라졌어. 집요하게 따라가주지. 어, 놓쳤어. 어? 못 잡는다. 저 비겁한 순간. 창문 열려있어. 창문 열려있어서. 창문 열려있어서. 창문 열려있어서. 창문 열려있어서. 뭐야? 본인이 못 잡았어. 어디갔어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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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왜이래? 어디갔어? 힙 들어주자면 어... 3층? 벌써 3층까지 갔다고? 응 방금 지나갔는데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여기 여기있잖아 여기여기 오와! 깜짝 놀랐네 괄惑 ㅋㅋㅋㅋㅋ 벽을 진는게 어디있어이게? 칫칫칫칫칫칫칫 괜찮아 어차피 못잡아 어차피 안내려가면 그만이야 아니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되지 자 요샌 이제 궁지에 몰렸다고? 잉녀 잉녀 여기 올 수 있을까? 아니 잉녀님 구경하고 있어요 주위대가 뭐래? 아니 이 녀석이 요기에 있었나? 일로와 일로와 가보야 위에 계단으로 가 위에 계단으로 가라고 아 이거 뭐야 아 안돼 안돼 이거 빠져나갔어 구멍이 있었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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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 남았죠? 2분 남았어 2분 아 재밌네 아 너무 재밌어 아 안돼 안돼 아 거짓말이지 지금 아 안돼 아 안돼 이 녀석 또 어디간거야 또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당신의 실력을 알아버렸거든 이 녀석은 숨지 않아 지금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제 녀석은 그 녀석은 그 녀석은 에zn 이 녀석은 제 녀석은 30초 남았다 이 조그마한 방안에서 못잡아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이거 내가 이긴거 아냐? 야 이거 너무 지사잖아 와 5초 못잡는건데 안잡혀 뭐야 몇초 남았었어? 5초 5초 이건 진거야 치사 빤스 승 여러분들 이겼다 실력과 매서운 눈빛으로 녀석을 잡았다 나의 승리다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내가 이겼다 재밌었다 내가 봤을 때 이걸 관전하는 쪽이 더 재밌었어 진짜 관전하는 쪽은 엄청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겼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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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못하고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